이 집이 맛집과 함께 오랜만에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맛집이요? 이제 저녁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이 집이 맛집 드시고 아주 속이 편안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집이 맛집 건강한 유기농 야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유기농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이야? 전혀 화학 조미를 첨가하지 않은 담백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몇시에 주무셨어요? 다 봤습니다 꼴딱 새셨네 그리고 오늘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숨도 안 주무신거에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기가 사실 5년에 한 번이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졸리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루 시장은 쉬었는데요 신계 잘 됐죠 변동소의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면서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제 하루 쉬는 동안 유럽과 미국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마감을 해서 오늘 시장을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라는 부분은 물론 기적은 반등을 하지만 그 반등의 폭과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시장이 소문 없이 동시만길입니다 그래서 소문 없이 동시만길 수급 요인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떤 움직일을 보일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 날은 나스닥과 나스닥 0.2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고점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이 2.5% 타고 1.7%였는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상점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곧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새벽 시장에서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59% 다우가 2% S&P500이 2.57%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유럽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엄청 올랐네요 독일이 7.9% 프랑스가 7% 폭등했습니다 저 지수예요? 지수입니다 나스닥과 미국의 상승률도요 나스닥과 S&P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서부터 2022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3.5%가 조금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약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유가가 급락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 갔었죠 그런데 종가는 110달러 정도로 끝났고요 장중저점이 103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연동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왜곡된 가격 현상이 또 제자리를 잡을 때는 또 이렇게 변도 속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유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역이 됐고요 또 하나는 종전협상이 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그와 함께 달러엔드 수도 떨어졌고요 원화도 떨어졌고 반대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93%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올라왔는데 장랑기 금지차가 벌어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의 동력이 됐다 모멘텀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하락을 진행 중에 이제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길쪽 반등으로 끝날지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휴제학이었습니다 그 전날인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요 코스피는 1% 하락을 했고 코스탁이 1.25%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우리 시장도 미국과 비슷하게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외국인 주도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월요일날 약 1조 1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날은 프로그램에서 차익에서 193억 비차익에서 3650억 합치면 4천억 정도 되고 1조 5천억이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고 특히 대형주에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변동성이 심화된 그런 상황인데 또 특징적인 것은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엄청나죠 월요일날 1조 2천억 정도 샀죠 그리고 화요일날 7,300억 이틀 동안 2조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 심리 급락할 때 매수하자 이런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한 거고 이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바로 나갈 것인지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화요일날 하락을 했지만 장중 반동 시도로 인해서 양봉 십자형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주점을 붕괴하는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상황입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에 있었지만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이고 원자력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니켈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니켈이 거래 중지됐습니다 거래 중지? 네 어런던 금속거래소 있잖아요 거의 저기 사안값이면 거래 정지되는 말이지 하루에 111% 올랐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비영상적 가격이다 이거 3일 동안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조금씩 타협점이 좁혀지고 있다는 녀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지난 제가 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종전의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불확실성이었는데 좀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조건의 일부 협상을 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제시한 일부 조건에 대해서 협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재를 나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전에 대한 타협점이 좁혀지고 있다는 게 시장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어제 전쟁으로 인한 주요 지표 및 상품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외군들의 선물 포지션인데요 이것이 3월물로 롤오브가 거의 대부분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어느 정도 롤오브가 되는지 이게 향후 3개월 시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막판에 기관도는 대부분 차익거래에서 매도를 내놓는 경향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편으로는 외군들의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오늘 가장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에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주요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거고 2700포인트 위로 얼마나 안착되는지 보면서 이것이 단기적인 기적 분석에 의한 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 심리가 좀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거래량과 반등폭으로 확인합니다 거래가 많은 게 좋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반등폭은 크면 클수록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도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지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은요 우리가 쫓아가서 사지 않잖아요 주식을 항상요 그런데 아래에서 거래 시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추종해서 거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거기에 추종하는 것이 지금의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인, 러시아 상황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좁혀지고 있다 협상이 말씀드렸는데요 쭉 그동안에 우리 시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시안 원유 수입 금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과 협의 중이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대로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원유 수급 논의를 하고 있고 중독의 산유국과 연유 수급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산 원자재 수출 금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니켈이 오르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는 호밀, 보리, 메밀, 육류, 설탕 등 소비재 수출 금지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레이몬드 위상무부에서는 중국 기업에 러시아에 만약에 반도체 수출하면 문 닫게 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중지하겠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과 회담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뉴스는 우크라이나의 젤레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 두 번째,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러시아의 독립국가, 본바스 지역의 두 곳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할 논의가 있다 저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이게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잘 되길 우리는 바라야겠죠 애플이 8일 날 신제품 발표했거든요 이게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도 많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애플 반도체 최첨단 성능과시 가장 강력한 반도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나올 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혁신 제품이라는 게 카메라뿐이 없어졌지 않았냐 이제 그게 아니다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PC용 반도체 칩인 M1 울트라 칩 이거인데요 전에 제가 애플 이거 얘기하면서 신제품 발표 얘기하면서 기계치라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M1 울트라 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이 아이패드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M1 울트라 칩 탑재된 걸 이번에 사겠다 굉장히 지금 열풍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기기 간 연결성으로 인해서 코어 간 이동 및 처리 속도가 두 배 빨라지는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 PC에 장착이 되는데 맥스튜디오 맥북 예전에 있었던 맥북이었고요 맥스튜디오 이름을 짓는데 이 P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아이패드에 M1이 탑재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SE 중저가 폰 있잖아요 이게 A15 AP 장착이 돼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혁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보고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플이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플만 혁신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데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는 뭐냐 이렇게 좀 자소 섞인 얘기들이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좀 터지고 있잖아요 M1 칩 같은 경우가 특히 점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3D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아마 속도를 많이 잘 내는 모양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A15 A15 이것도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인데 이게 중저가 폰이잖아요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대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내는 거면 삼성이 이거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프로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걸 내용을 잘 아는 측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반도체 서프라인 체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애플 관련된 주택들이 있죠 거기에 관심을 좀 갖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워레머피시 폭풍 매수한 종목이 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버크시에서 주주 소환을 보냈는데 우리를 홍보시킬 만한 투자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에 여전히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면서 석유회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는 주식을 지분 9%를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맨 마지막에 이런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탁월한 투자 전략과 성견 지명을 통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쳐놓은 거는 우프라 전쟁에 집중하면서 유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을 샀고 일치일째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그냥 내놓은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자면 세상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순응하고 연동을 잘하는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느껴지죠 이런 걸 보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은 가운데 석유회사에 집중 투자했다 특히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유가의 가장 민감도가 베타급수가 높은 주식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집중 매수했다는 게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유럽연합이 EU에서 에너지 계획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가스 수입을 22년 올해 내에 3분의 1을 감축하고 30년까지 전량 금지한다라는 계획 수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종전이 되면 또 어떤 수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에 있는 풍력, 태양광, 그린 수소 등 에너지 전환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나고서 4차 산업이 가속화됐죠 그런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더 힘을 받으면서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이 조금 힘을 내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 지분을 4,600억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산그룹의 뉴스인데 왜 가져왔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SK스퀘어에서 DB, 동부하이텍을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SK그룹이나 하나그룹이나 그런 그룹들이 소위 신성장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연동하면서 변화를 했잖아요 두산그룹이 거기에 좀 뒤처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들긴 하는데 이렇게 변화를 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얼마나 빨리 연계하면서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투자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TSMC에서 8인치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파운드리 업체들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급등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테마가 있어요 여기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골드마삭스가 그동안의 강세론을 펴다가 중립으로 바꿨다 화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그랬는데 모건 스텔리에서 미국 주식 반등하면 바로 매도해라 이런 발표를 좀 했어요 갑자기 사고 싶으네 반등하면 바로 팔을 해요? 네 약세장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될 거니 반등하면 팔아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하필 이럴 때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경과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골드마삭스도 그랬고 모건 스텔리에도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경과 상황을 가봐야 되겠지만 항상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또 한 번 경험을 한 것이죠 저기도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잖아 미국이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저기도 아마 우리나라에 미국 면허 반납하고 우리나라에 한 3년만 와서 일하면 정신 차릴 텐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똑똑한 시장입니다 굉장히 정말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 분들하고 만날 때 시황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냐 제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한다 악재가 있으면 팔고 그랬다가 악재가 해소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해소됐으니까 사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선발형하는 그런 특집을 좀 가져요 폭락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악재가 있으면 팔고 악재가 해소돼서 호재 나오면 파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뒷북의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다 중국이 쉬는 동안 2월 CPI와 PPI를 발표했는데 굉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CPI는 전월 동월비, 전년 동월비 0.9% 상승 PPI는 8.8% 상승인데요 작년 6월 이후에 최저예요 고점을 말씀드리면 CPI가 작년 11월에 2.3%였어요 그리고 11월에 13.5%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PPI는 미국의 CP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국은 PPI 위주로 보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반대로 걱정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을 했는데 정부가 가격 통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PI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안 했느냐 전 세계가 다 급등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식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급등하면 소비자가 굉장히 좋지 않고 사실 이게 내려가면 좀 안정화되고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사회적 국가잖아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은 통제하고 있고 이익 둔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양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것도 살펴볼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켈이 하루에 하루 만에 장중에 111% 폭등했어요 그래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일간 거래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올해에만 400%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전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보면 주식시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 수급적 왜곡 현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칭산그룹이 니켈을 공매도로 해놨답니다 손실이 60억 불 정도 추정된대요 7조 정도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쇼키즈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폭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그래서 거래 중지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간혹 사실 비정상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 외부의 이유보다도 더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폭락하는 경우에 거기서는 정상으로 회귀하면서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정상적인 폭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점이 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시장의 고점을 찍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대형주가 보통 3% 정말 급등락해야 5%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초대형주가 시가촌 상위의 대형주가 그런 조식이 15% 10% 이상 이렇게 급등할 때가 있거든요 거래가 막 실리면서 그렇게 막 실리면서 올라갈 때는 거기에 막 따라 붙는 거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일이 벌어진 날은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는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갈망정 어엿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 1월에 고점을 찍을 때 7% 이상 폭등했죠 또는 LG노택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으면서 39만 원 막 이렇게 갈 때 50만 원 목표 주가 나오면서 막 폭등했거든요 그랬을 때 고점을 찍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제가 시장공장 시황 말씀드리면서 아래에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폭등해 여기서 만약에 10% 또 이건 괜찮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점이 멀지 않다라고 많이 인식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개별 종목에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에서는 매도 이 주식을 들고 저가에서 사가지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주체들은 거래가 막 실리면서 매도를 내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지금 거래 실리면서 급등하는 날이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 그 종목을 매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한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좋은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고 그런 거 나오면서 가격을 막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말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는 그냥 푸념은 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의 속성이라는 게 주식의 속성이라는 게 주식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니켈이나 원자재가 급등한 것도 사실은 유가도 보세요 130달러에서 103달러까지 그냥 이틀 만에 그냥 추락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의 속성 부분들을 수급적 왜곡 현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그 방향대로 추종 가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니켈 가격에 비정상적인 급등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찬 부장님은 그러시죠 네 여기서 보내드린 좀 쉬세요 쉬셔야겠어요 진짜 지금 질문을 안 주시니까 혼자 막 얘기하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1시, 2시 저기는 꼴딱 제일 젊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없어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